오늘은 이제 성공에 대한 잘못된 믿음 6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성공해야 돼 라고 갖고 있는 생각들, 믿음들이 있을 거예요. 그 대표적인 6가지가 잘못됐다라는 건데, 이 6가지 믿음을 바꿔야지만, 잘못된 것을 옳게 바꿔야지만 여러분들이 더 빨리 그리고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이 6가지를 다 언급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, 제가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성공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우리의 성공을 늦추거나 실패하게 만듭니다. 허상을 쫓기에 우리의 삶은 너무나 짧죠. 또 운에게 기대기에는 인생은 너무나 소중합니다.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, 이런 도박적인 운에 맡기기에는 우리의 삶은 너무 소중하죠. 헛된 믿음과 거짓도 오랫동안 듣다 보면, 그게 친숙하게 느껴지고 진실처럼 느껴집니다. 그래서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게 되는 거죠. 근데 우리는 이런 거에 걸려지면 안 된다. 우리는 정말 진실만을 바라봐야 된다. 진실로 보이는 거짓들을 가려내야 한다는 거예요. 성공에도 거짓말들이 있습니다. 잘못된 믿음들인데요. 대표적인 6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성공에 관한 잘못된 6가지 믿음 첫 번째,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. 두 번째, 멀티태스킹은 곧 능력이다. 세 번째, 성공은 철저한 자기관리에서 온다. 네 번째, 의지만 있다면 못할 일은 없다. 다섯 번째,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. 여섯 번째, 크게 벌이는 일은 위험하다. 이 여섯 가지 잘못된 믿음들을 하나하나 제가 왜 잘못된 건지 소개해드릴 건데 오늘은 첫 번째,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를 집중적으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.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을까요?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일. 아기를 보는 거, 내가 회사에서 업무를 보는 거, 쉬는 거, 맛있는 걸 먹는 거, 모두 다 중요하죠.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공이라는 관점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이 다 중요할까요?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보자라는 거예요. 내가 내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다 중요할까? 이런 뭔가 기준을 세우고 내가 하는 일들을 바라보면 모든 일은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. 우리는 대부분 이제 할 일을 목록을 작성합니다. 저도 이제 작성을 합니다. 오늘은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쭉 적어요. 그러면 이제 10개도 되고 20개도 되고 할 일이 많으면 30개도 되겠죠? 그럼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 지워나가면서 아 내가 열심히 살았구나. 이런 이제 투드리스트라고 하죠.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책의 저자, 원승의 저자는 그런 할 일 목록을 만들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. 그게 무슨 얘기냐? 할 일 목록을 만들어서는 성공할 수 없고 성공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. 그럼 대체 할 일 목록과 성공 목록은 무엇이 다른 걸까요? 할 일 목록은 시간 관리와 자기 개발 산업의 원칙과도 같습니다. 할 일 목록은 우리의 좋은 의도를 담아놓은 유용한 도구임은 분명하지만 뭐가 문제냐? 중요하지 않은 일까지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. 할 일 목록은 모든 것이 평등한 거예요. A도 중요하고 B도 중요하고 C도 중요하고 D도 중요하고 중요한 일들을 10개, 20개를 쭉 적어놓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또다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이것들이 혼재되어 있어서 내가 하루에 소중한 24시간을 중요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덜 중요한 일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. 성공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일에 대해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. 단순한 목록에 불과할 할 일 목록은 우리를 성공이 아닌 엉뚱한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. 단순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적은 것이 할 일 목록이다. 여러분도 투드리스트, 내가 오늘 이거 이거 해야 돼 라는 걸 쭉 적어놓잖아요. 그것이 바로 할 일 목록입니다. 이런 것들을 적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. 왜냐하면 할 일 목록에는 성공의 의도가 빠져있기 때문에 하루를 열심히 살고 내가 뭔가 하는 것 이것을 적어놓으면 좋지만 이 성공의 의도가 빠져있기 때문에 과연 할 일 목록을 적는 것이 내 성공을 앞당겨줄 것이냐 했을 때는 물음표다. 이 할 일 목록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생존 목록 하루를 버텨내는 목록에 불과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할 일 목록을 하나씩 지우는데 오랜 시간을 보내지 말라고 조언합니다. 성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. 그럼 할 일 목록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바로 성공 목록입니다. 성공 목록 성공 목록은 할 일 목록처럼 10개, 20개, 30개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. 내가 정말 필요한 것, 성공에 필요한 것만 딱딱 적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결하고 숫자도 적습니다. 할 일 목록이 어지럽게 적힌 뭔가 명단이라면 성공 목록은 잘 정돈된 지시사항이라고 얘기합니다. 해야 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고 해야 하는 일을 하게 만들어주는 게 성공 목록이라는 거죠. 우리가 이제 8회 2의 법칙 한 번쯤 들어보셨죠? 8대 2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거예요. 이것을 이력 관점에서 보면 20%의 노력이 80%의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. 그럼 뭐죠? 나머지 80%의 노력은 뭔가 잘못된 노력이라는 거죠. 아니면 적은 성과, 적은 성취를 만드는 노력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 20%의 노력에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. 내가 할 일 중에서 20%가 뭔지 생각해보라는 겁니다. 이 20%를 또 줄이고, 20%를 또 줄이고, 또 줄여나가 보면 딱 한 가지 일만 남습니다. 이런 거죠. 내가 오늘 해야 될 10가지 일 중에서 20%를 줄이면 두 가지가 남죠. 이 두 가지의 일 중에서 또 20%를 줄이면 한 가지만 남잖아요. 그런 식으로 내가 정말 중요함, 내 하루 일과에서 핵심일, 그 한 가지만 남겨두라는 거죠.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는 겁니다.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. 할 일 목록을 써놓으면 내가 지우는 것에 맞들려서 덜 중요한 거, 혹은 안 해도 되는 일, 혹은 쉬운 일만 하게 됩니다. 그러면 나는 바쁘게 살아가고, 뭔가 나는 노력을 많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공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죠. 그래서 오늘부터 이 네 가지를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제안 드리는 게 아니고, 이 원승의 저자가 제안 드리는 네 가지입니다. 첫 번째, 중요한 일에 파고들어라. 바쁘게 움직이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. 생산적으로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. 두 번째, 극단으로 가라. 무엇이 실질적으로 중요한지 알아낸 다음, 단 하나만 남을 때까지 자문하라. 세 번째, 노 라고 말해라. 나중애라고, 나중에라도 하면 된다.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, 그런 것들은 다 지금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. 지금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일만 지금 하고, 나머지는 다 거절하든지 안 하든지, 아니면 나중에라는 변명을 세워서 뒤로 미루라는 겁니다. 가장 중요한 일이 끝날 때까지 다른 모든 일에 지금 말고 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라는 거예요. 네 번째, 줄긋기 게임에 빠지지 마라. 모든 일이 똑같이 중요하다고 믿지 말아야 합니다. 목록에서 적힌 일을 지우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성공으로 가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줄긋기 게임에 저도 많이 빠졌거든요. 지금도 빠져있고, 이거 깨우치셔야 됩니다. 우리 계속 지우는 거예요. 아, 나 열심히 살았어. 나 오늘 많은 일을 했어. 만족하면서 스스로 행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게 성공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. 가장 중요한 일을 내가 해냈을 때, 할 때 성공으로 가는 거지, 일을 많이 한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. 아까 8의 2의 법칙, 2대 8의 법칙 말씀드렸죠? 20%의 중요한 일에서 80%의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예요. 그런데 우리는 80%의 노력, 즉 중요하지 않은 일에 집중해놓고 20%의 결과가 나오는 걸 얻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당연히 성과가 안 나오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오늘의 결론, 성공 목록을 만들어라. 첫 번째, 중요한 일에 파고들고, 두 번째, 극단으로 가라. 그리고 세 번째, 노라고 말해라. 그리고 네 번째, 줄긋기 게임에 빠지지 마라. 이 네 가지를 꼭 명심하시고, 오늘부터 할 일 목록이 아닌 성공 목록을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오늘부터 성공 목록, 그리고 오늘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나서, 혹은 중요하지 않은 일은 모두 다 거절하는 그런 연습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좀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